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제가 우한가족 4평까지 올리면서 우한 현지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중국의 몇 지역은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고 하네요. 일주일에 두 번 한 가족에 한 명만 나올 수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외부로 나가는 걸 최대한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통제를 하여 하루빨리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타오지공씨도 지금 4일째 집에만 있었는데요. 오늘은 잠시 외출을 한다고 합니다. 쓰레기도 너무 쌓였고 가스비도 내야 한다는데요. 오늘은 타오지공씨 가족의 하루 생활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레이션을 할 건데요. 너무 암울하고 딱딱하게 하진 않을게요. 이 가족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 중이니까요. 네 여기는 타오지공씨 집에서 보이는 바깥 풍경입니다. 이 방독면은 이분의 트레이드 마크죠. 이걸 끼는 이유는 4편에서 말씀드렸지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침 분비물로 인해 눈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수경도 항상 끼고 나갑니다. 와 쓰레기 많네요. 4일간 쌓인 쓰레기라고 합니다. 감염 방지를 위해 소독을 하고 층수를 누르고 있네요. 너무 오랜만에 외출해서 기쁜 타오지공씨 저기 어떤 아저씨가 서있는데 어 조금 무서운데요? 왜 저렇게 서 계시지? 참고로 이분들이 하시는 말은 우한 사투리라서 통역불가입니다. 죄송해요.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네요. 가 아니라 열리나 봐요. 어리둥절한 타오지공씨 어리둥절한 타오지공씨 네 여기가 바로 가스비 내는 곳인데요. 카드를 긁으면 된다고 합니다. 본인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 하시는 타오지공씨 고기가 다른 곳에서 구입은 나를 거라 하시는iau ELS. 겨울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엄마가 열고 가게aking 엄마가 열고 ağ 방송을 위해 안아가게aking 엄마가 열고 가게. 엄마가 열고 가게되어 가면 엄마가 열고 가게 만들어. 못 번째는 없어서 엄마가 열고 가게될 때 엄마가 열고 가게될 때 엄마가 열고 가고 가게될 때 외출에서 묻은 모든 것을 소독해주고 있어요 냉동실은 완전 비었고요 냉장실도 거의 바닥났네요 지원물자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오히려 고기들이 먹을 게 더 많네요 이제 요리를 시작하려나 봅니다 와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중국은 튀기고 볶는 음식이 많아서 가정의 화력도 굉장히 세요 와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고기들이 손질이 왔어요 왜 이렇게 말이야? 안 먹은 게 더 많이 나요 양배추는 진짜 맛있어 그리고 생일이 없어서 양배추는 많이 없어서 양배추는 너무 많아요 이게 뭔가요? 된장인가? 면 요리인 것 같은데 맛있게도 드시네요 우한의 상황이 좋아지면 먹방 찍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우한 가족의 하루 일상을 보셨는데요 봉쇄령이 떨어지고 처음 며칠은 쉰다고 생각하고 가족이랑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스크와 알코올도 거의 떨어졌고 식량까지도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물론 대형마트에 가면 식량은 살 수 있지만 갈 수 있는 교통편도 없고요 막상 가도 줄이 굉장히 길고 사람이 너무 몰려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우한 봉쇄 14일차 사람들은 폐렴이 아니어도 우울증과 운동 부족으로 여러 질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옥이 아닌 감옥에서 살고 있는 타오지공시 가족 과연 언제 자유롭게 바깥을 나갈 수 있을까요? 한국도 오늘로써 18번째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야 할 텐데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한의 상황 그리고 막언을 더 알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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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